오늘의 조카의 식단입니다. 돈가스, 메추리알 요리, 밥, 된장찌개. 하론이 치즈 돈가스 좋아해요. 맛있어? 응. 많이 먹어, 하론아. 오늘의 하론이의 식단입니다. 점심이에요. 여기 식당이야, 식당. 응, 큰 이문의 식당. 된장찌개도 먹어야 돼. 큰 이문의 요리 진짜 잘하지? 응. 하론이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여기 못 있어. 밥도 먹어야 돼. 지영이 이거 써서 좀. 김 부족하면 알아, 해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하론이가 좋아하는 시금치도 있어요. 이게 치즈돈가스. 고구마 치즈니? 고구마 치즈니. 고구마 치즈니. 밥 한 입 먹고, 지금 밥 한 입도 안 먹었잖아. 나 밥 한 입 먹고. 이거. 나 밥 있다가 이거 온져가지고 이거 덧고야 되는데. 오케이. 이불도 덧고. 봐봐, 이불이 있잖아. 봐봐. 이불. 응. 이불. 응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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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영이. 머리 묶을까? 핀 찍을까? 응? 응?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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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버? 유튜브는 이따가서 안녕 유튜브는 이따가서 들려왔어 보컨 눈에만